밴 당하신 분들 개 억울하셨겠다 진짜 이거 버그라고 하지마 제발 강중하면 이거 되나? 몇 명의 남자들을 구독이라는 사슬에 묶어두는 것인가? 김나성 그는 도대체 아니 이거 뭘 사육당한 것이지 그건 뭐야 아유 야 이상 소리 하지마 비교질 밴이요 대답도 하지마세요 누구 아예 언급을 하지마 그냥 게임 그거 언급을 하지마세요 누가 잘한다 누가 못한다 그런거 아예 하지마 딴방가서도 그러더라 근데 그러는 사람들 보면은 다 내 시청자는 아니야 애초에 그런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있나? 라는 생각이 든다 애초에 그건 기분예의 아닌가? 긴밤나성 짧은밤나성 500원짜리나성 1000원짜리나성 아 이것도 비교인가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사랑해요 아유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아유 죄송해요 뭐 과몰이 탔네요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아니 나 저 난 딴 사람인줄 알아서 절로 민망하네 아유 미안합니다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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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 미안 아니 아유 미안해요 아유 미안해요 아유 딸acre 스트리밍언줄 alright 아 계속 벌려 아유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아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아유urance 석군모 아 mez y 아우 죄송해요 죄송합니다가지고 죄송합니다 기본 예의 아닌가? 실제로 한 말 아 미안해요 아 미안해 그만 말해 아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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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잘못했어 내가 내가 아니 내가 내가 아 내가 아아아아 그만해 그만 아 미안해 미안해 진짜 미안해 아니 뭐 아 미안해 아 진짜 미안해 아니 왜 긴 긴 긴 뭐지 아 그래서 아니 왜 갑자기 딴 얘기를 해 그러길래 아 근데 그게 아 뭐야 아 뭐 긴 짧은 그거 가지고 드리블 치고 있어 아니 이 사람 헷갈리게 킹본가슬만 인사 아 미안하라고 미안해 아 잘못했어 미안해 아우 쪽팔려 아우 쪽팔려 아우 아우 죄송합니다 임차해야 킹본가스가 사는건데 유교드라군으로다가 아아 그만해 아 진짜 잘못했어 아 그건 그만 얘기해주면 안 돼 아 그만할 때마다 아 아니야 트수트 하지말라면 하.. 계속감 트수트 하라면 죽을때까지 함 나를 봐 아이고 이게 누구신가 아이 가처미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호스팅 아 뭐 예의를 지켜 아 조용히 해 왜그래 아니 아 미안해 아 진짜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어 난민은 웃어른께 새 인사를 여쭙고 효도를 하라 흠 흐흫 하지마 아아 하지마 아아 아아아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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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엠 어디서 스패너 앞에서 고개를 들고 있느냐 머리를 쪼앉고 얼른 덩그리드라도 사보도록 해거라 여러분들 덩그리드 사십시오 예 사세요 사 기본 예의 ㅎㅎㅎㅎㅎㅎㅎㅎㅎ 어 뭐 예의티콘을 추가해 아니 제발 야야 저기 오른쪽엔 눈버냐 저게 옆보기 구멍인가 뭔가 하는거냐 다음 구멍은 예의를 지키는지 몰래 감시하는 구멍인 것 나를 봐 모름지기 조포 다니면 예의 다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족보가 웃는 눈들도 아니고서야 그게 족보였어? 그게 족보였냐고 나를 봐 딴 구독자 뭔가 시르다가 제 인생작품 킹스맨 1탄의 부제를 시크릿 레이전트로 바꾸겠습니다 그거 한 번 해봐 다른 스트리머와 비교하는 건 우리 시청자 아니죠 스포하하하 예의를 배우기 위해 구독하였나이다 더워나 네 감사하다 그래 감사합니다 왜 과물을 배웠을까 왜 그랬을까 하늘천 따지 가물현 누를 황지부집준